무 Yout로 오늘 나 특별하게 드레스호 개를 원해 무지 내가 내가 아닌것같이 조금 더 Biraz 생겨나게 이쪽으로 딱 안yorsun 모든 종류는 더 트렌디한 느낌의 액세서리 널 만났는데 둘은 깨깨깨 내 친구도 헉하지 내 시선 도저히 가있어 오늘 날가 퀸퀸퀸 내 옆에만 서면 너도 퀸퀸퀸 너 원하는 남자는 많지 마 안달해 마지막일지 몰라 더는 거치지 않아 쉽거나 빨라 우릴 기다리지 않아 부끄리 된 대로 네가 원하는 데 거치지 마 내 술이 달콤하게 느껴줄 거야 여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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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